도마보금 로마에서 일부러 누락시켰다는데 저도 사봐야겠어요. 로마에서 성경 공식화 할 때 도마보금 뺐다 이 얘기시죠? 도마보금이 좀 보면 뺄만해요. 위태위태해요.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빠질만해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사대보금 뽑고요. 다른 보금들 외경들 많잖아요. 외경들 많은데 로마에서 음모를 가지고 못된 마음으로 사대보금만 뽑고 나머지를 외경으로 이단시했다. 이런 말은 반만 맞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금을 다 봐보세요. 사대보금이 제일 잘 썼어요. 음모론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뭐든지. 있는 그대로 먼저 보세요. 사대보금만큼 그 자리 갈 만한 다른 보금이 있는지 갖고 와보세요. 없어요. 도마보금은 훌륭한데 대중이 읽기에는 너무 어려운 보금이에요. 뺄만하다고요. 실제로.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로마에서 순수한 의도로만 있냐? 아니죠. 로마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기독교를 껴안은 겁니다. 단,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껴안았더라도 사람들한테 읽힐 만한 걸 보금화한 건 맞아요. 사대보금이 제일 잘 썼어요. 보세요. 다른 보금 봐보세요. 뭔가 균형을 잃었어요. 그런 보금도 정보를 취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봐주는 거지 보시고 나면 사대보금이 제일 잘 썼네 할 거예요. 잘 뽑았네. 로마에서. 이런 말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로마에서 잘 뽑았네. 로마 이놈들 이러시면 안 돼요. 다 객관적으로 보신 뒤에 평가하시는 게 좋아요. 판단하시. 막 이렇게 흥분하실 일은 아니에요. 다 객관적으로 다 객관적으로 랭귀여que 인제 Que프도 데이 사실 감사합니다.